2020년 돌풍 최강 SJ 전국대회 선출보승팀 정통과구 아스카론 3대2로 아스카론 협상 가운데 5회초 최강 SJ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꼬치입니다. 강스타구 이야 적을 잡아 핑크를 그대로 선고했지만 부정확한 선고로 3대안이 기록됩니다. 그래도 오늘 맹알략주인 너경훈 선수 이 선수를 오늘 꼭 기억해주세요. 밀려맞은 볼 더블 찬스 오 좋은데요 아 발이 분명 먼저인데 오심이 좀 아쉽습니다. 멋진 플레이에 심판님이 잠시 현혹됐나 봅니다. 높이 뜬 볼 쉽지 않은 볼을 대시하여 안정적인 플라이로 처리하는 2020 화성시장의 선출부 우승팀 아스카론입니다. 최강 SJ 2기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은 영상 끝부분이나 더보기런을 참조하면 됩니다. 바깥쪽 꽉찬 볼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똑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유인구를 던져보지만 속지 않습니다. 아니 척을 어떻게 참나요? 그리고 파울 또 파울 아 커브를 선택했지만 밋밋한 높은 볼이 제대로 처맞아 이루타를 주고 맙니다. 아우 지겨워 넋이 나간 야닭코치 타자에게 엄지척을 보냅니다. 엄지 엄지척 아 저작권 삼눅당 볼 아 쉽지 않았지만 잡아줬으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쿠 거기에 레프트가 볼을 빠트린 틈을 타 홈으로 대시하는 노경훈 선수 아쉽게도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그냥 주고 맙니다. 힘이 좀 빠졌나요? 볼이 좀 떨어지는데요? 원바운드 어 주자 띕니다. 포스 바로 송구하는데 이야 CK창근 작년보다 송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바운드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아우 다행히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우 안쪽 깊은 볼 원 스트라이크 살짝 먹힌 볼이 뻗지 못하고 충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오이닝 사실점 이자책으로 강호 아스카론을 상대로 선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스카론을 상대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슬라이더로 카운터를 잡습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남성어 투수입니다. 이야 멋져부러 또 한 번 슬라이더로 빗맞히며 총불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바깥쪽 꽉찬 볼로 원 스트라이크 3루당 볼 빠른 송구 아 주자의 빠른 발을 의식해서인지 송구 불안이 되며 3실로 기록이 됩니다. 타이밍을 뺐으며 중플로 3아웃을 만드는 남성어 투수입니다. 최강 SJ 투수가 95년생 선출 채민기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좋은 활력을 보여준 남성어 선수의 타석 빠른 투구폼에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를 커트해봅니다. 하지만 체인지업에 삼진을 먹고 맙니다. 변화구를 땡겼지만 1당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주자 띕니다. 아 현재가 빠지면서 주자를 1위로 보내고 맙니다. 살짝 비켜 맞은 볼이 중플로 3아웃이 됩니다. 이제 최강 SJ 마지막 공격으로 7회 초가 시작이 됩니다. 히트 라이트가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해봤지만 드랍성 볼에 우한이 되고 맙니다. SG에게 행운이 따르나요? 주자를 30kg 가벼운 김경돈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번트를 대보지만 파울이 됩니다. 기회를 살려야 하는데요. 히트 나이키 스윙으로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주자 1,2루의 1번 전지훈 선출의 타석이 되자 아스카로네 감독님이 마운드로 올라가 투수를 진적시킵니다. 기회를 살려야 하는 SJ 아 밀려맞은 볼의 다블의 위기 다행히 선행주자만 아웃이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견제 아 또 빠집니다. 오늘 아스카로는 견제로만 2점을 주고 맙니다. 파울 스윙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투아웃이 되고 맙니다. 이대로 끝나나요? 자신감 뿜뿜 이란기 선수의 타석 이야 낱개 형성되며 원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동점도 가능합니다. 히트 투수 옆을 빠지는 중안으로 이루자를 불러들이며 4대4 역전을 만드는 최강 SJ 이란기 선수입니다. 아웃 숨차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 결정구는 스윙 삼진 선출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동점을 매우 아쉬워하는 남성호 투수입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동점인 상황에 7회말 아스카론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아 저게 폴로 선언이 됩니다. 놓쳤다고 그러나요? 히트 투수 옆을 스치는 중안을 치며 오늘 영양가 있는 타격을 보여준 노경훈 선수입니다. 한숨을 쉬는 투수 그리고 오늘 3안타에 이무제 4번 타자 파울 원 스트라이크 긴장되는 순간 히트 이야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주자 계속 뛵니다. 주자 홈까지 뛵니다. 세칸이 힘껏 뿌리는데 아 태그를 피하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역전을 만드는 아스카론 팀의 노경훈 선수입니다. 자 이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